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옥채널입니다 추운 날씨에 서인장들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또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서인장들 인데요 정말 또 오늘을 보니까 더 산뜻하게 우리 노란꽃도 그렇고 분홍꽃도 그렇고 우리 개발 서인장들도 그렇고 아주 꽃머리들이 아주 막 하나씩 두개씩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리 노란꽃 서인장 완전히 진노랑인데요 정말 예쁘게 꽃머리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얘는 완전히 진노랑인데 꽃머리가 아이고 정말 커요 얘는 다른 노란 서인장보다 꽃송어리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게 폈죠 먼저는 한 두개 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폈어요 지금 많이 폈고 꽃송이를 보면은 아이고 굉장히 얘는 다른 애들보다 좀 큰 것 같아 갖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연분웅이고 저기는 진분웅이고 또 이쪽에 보면은 예 흰분웅도 지금 피기 시작했고 자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개발 서인장 보세요 개발 서인장은 정말 막 그 꽃머리들이 주렁주렁 정말 이거 막 굉장해요 굉장히 나중에 꽃이 핀다면은 아주 굉장하게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송이가 팍 피었어요 한송이가 이렇게 딱 피었는데 여기를 보세요 지금 밑에는 약간 그 예 약간 저기 저기 색깔이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면은 진분웅에 속에는 진분웅이고 겉에는 뒤를 보면은 약간 그 주황색입니다 겉에는 주황색이고 앞에는 약간 진분웅이고 아주 색깔이 지금 이중으로 피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근데 얘들이 지금 다 피면은 정말 굉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는 주황색 속에는 진분웅이고 정말 색깔이 조금 확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개발 서인장입니다 완전 개발 서인장인데 지금 꽃머리들이 아주 막 굉장합니다 밑에도 그렇고 이렇게 뱅 둘러서 보면 아주 막 엄청 지금 꽃머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아주 굉장히 예쁜 우리 그 연분웅 꽃인데 와 화사해라 너무 곱고 예쁘죠 정말 화사하고 곱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한옥꿈씩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도 그렇고 한옥꿈씩 이렇게 피는데 와 너무 색이 곱아요 한복으로 치면은 너무 화사하고 아름다운 색깔인데 지금 하나 둘 지금 지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송이들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완전 진달래처럼 아주 예쁜 우리 가재발 서인장입니다 여기도 꽃이 아주 굉장히 예뻐요 여기에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완전 진분웅 창꽃처럼 예쁜 우리 정말 색깔이 아주 산뜻하고 아주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색깔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 싱싱한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완전 진달래꽃처럼 아주 선명한 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너무너무 예뻐요 진달래처럼 이렇게 보이죠 창꽃 산에 가면은 진달래처럼 너무너무 예쁜 우리 가재발 서인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흰 색깔인데 얘는 정말 예뻐요 얘는 정말 흰 색깔입니다 왜 이렇게 안 잡히는 자 이거 보세요 속에는 약간 수술이 약간 뭐 저기 분홍색이 들어있긴 한데 완전히 배꼽 같은 흰색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얘도 다 피면은 정말 굉장히 예쁘겠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아직도 꽃이 안 졌습니다 확 잠댔는데 이거 빨간잎까지는 우리 가재발 서인장이 아직도 꽃이 이렇게 주릉주릉합니다 이제 꽃을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목대도 긁어지고 잎이 싱싱해지거든요 자 우리 노란꽃 서인장 보세요 노란꽃 서인장 꽃은 우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얘들보다도 얘도 역시 연분홍인데 와 너무너무 화사해요 정말 분홍색깔 너무 예쁩니다 와 정말 화사하고 예쁜 우리 서인장들 하나 둘 지금 꽃이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지금 꽃머리들이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는 왜 꽃이 여기는 없지 이거 보세요 겉으로만 다 있고 가운데는 지금 꽃머리가 안 나왔어요 얘들은 새핀 나오라는 걸 자꾸 따졌더니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셔도 여기도 지금 흰분홍이고 너무 곱고 예쁜 우리 흰분홍 와 저 밑에도 지금 하나씩 다 피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개발 서인장이 아주 막 엄청 멋있죠 지금 얘가 지금 완전 대품인데 완전 묵은종의 대품인데 이렇게 지금 꽃송이가 막 주릉주릉한 거 보니까 나중에 피면 아주 굉장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밑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눌러보면 이렇는데 여기가 아주 묵은 둥이라서 엄청 큽니다 오래됐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우리 베란다에서 잘 크고 있고 또 자 이쪽에도 지금 흰분홍인데 와 여덟도 지금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피기 시작했고 저쪽으로 살짝 가볼게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역시 잘 자라고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해역체내로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